최근 미니코리아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자주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. 오늘 이벤트는 제시하는 문장의 다양한 문장을 덧붙여 댓글로 다는 이벤트입니다. 바로 이 문장을 이용해서 완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. 우리 가족은 어린이날에 미니컨트리먼을 타고 늘 할 것이다. 다양한 문장들이 완성될 것 같네요. 현재까지 약 70여분이 참여했는데 재미있고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문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경품이 아주 괜찮습니다. 1. 미니컨트리맨 주말 시승권 2인 2 베이비 레이셔 1인 3 미니컨트리맨 미니어처 1인 미니컨트리맨 주말 시승권도 있네요. 어서 참여하셔서 위 경품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발표나를 기다리죠. 히엇히엇 아참 참여기간은 426에서 429까지고 발표는 4월 30일 오후쯤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와 개별 안내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. 아래는 미니 페이스북에 공지된 전문입니다. 이벤트 어린이날인데 부모가 더 설레는 미니 이벤트? 어린이날 주말을 4인 가족까지 동승 가능한 미니컨트리맨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. 댓글로 아래 문장을 완성하고 원하는 경품을 남겨주세요. 우리 가족은 어린이날의 미니컨트리맨을 타고 를 할 것이다. 자세한 내용은 HTTP ONFB 맥 92 QSD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 당첨자의 경우 본인 확인 및 시세 공과금 입금 안내, 경품 배송 관련 등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. 좋아요 공감 공유하기 근류소 구독하기 라운거니의 자동차 모터사이클 리뷰 저작자 표시비 영리동일 조건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자동차 자동차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요타 86 프로모션 영상 공개 0-2012 0-5-10일 맥과이어스 카모드 행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. 0-2012 0-5-10 국내 최초 도요타 86을 만나다. 도요타 페이스북 이벤트 도요타 86 시승기회 0-2012 0-5-0-7 미니 페이스북 어린이날 기념 이벤트 미니 컨트리몬 주말 시승권에 도전하라. 2-2012 0-4-26 오늘 런칭되는 미니 로드스터 현장 공개 2-2012년 4월 24일 푸조 RCZ 중동 올해의 코페 선정 2-2012 0-4-13 골프 카브리얼레 UCC 따끈한 소식 폭스바겐 3-2012 0-4-0-3 푸조 용산 전시장 오픈 한불 모터스 퓨조 8-2012 0-3-27 태국 미니 컨트리몬 댓글 미니 미니 코리아 어린이날 이벤트 페이스북 0-4-24- cases